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안녕하세요. 내년에 한번 보러 봅시다. 안녕하세요. 파운드로 돈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재밌게 습돌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뵐게요. 저희는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저는 빨리 짐 풀고 씻고 신라면이랑 김치 먹고 싶어요. 와이프로틴에서 지원해주는 벤인데 이제 무슨 리무진 같아요. 일단 호텔 앞에 도착했고요. 땡큐 베리머치 알아요. 저희는 이제 프론트에 왔는데 프론트가 9층에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진짜 유럽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곳이 보이는 맨체스 유니버스틱인데요. 저기 맨체스 유니버스틱 축구 선수들이 양성되는 곳이고 집에 왔습니다. 침대. 와 근데 뷰가 좋아. 어디서.. 일단 샤워 좀 할게요. 자 저희는 일단 씻고 밥을 먹기로 했는데 자 저희는 중국집에 왔고요. 헬로우. 저거 되게 구하기 힘들다 그러던데. 오 냄새. 오늘 그만 다르고 자 여러분들 식사가 나왔습니다. 진주 성찬이네요. 사천 요리. 맨날 패키지. 음. 맛있어. 맛있어. 오늘 하여튼 뭐 길고도 긴 데이였고. 자 여러분들이 현체스에서 첫 아침이구요. 조식을 먹었었는데 조식을 까먹고 못 먹었어요. 문살 가기 위해서 탔구요. 자 제 옆에는 애슐리 가 탔습니다. Hey Ashley. Can't say hi smart followers. 네 안녕하세요. I think they pretty loved it. 야. Sche 여기 나오잖아요. 자 저희는 이제 헤드쿨터에 도착했습니다. haya 타이완 홍콩 중국 제팬 다 지금 이스라엘시 국가의 암요번에 다 왔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존살은 저고 알다 아시다시피 마랑이 최고 호스King이 제일 최고 에이 호스King이 지 태양 절대 지지 않지 언젠간 지겠지만 이런 스타일 좋지 않죠 난시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옷 자체가 마이프로틴 총 매출의 10%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궁무지능한 발전이 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마이프로틴이 오면서 제일 잘한 것은 호카이도 밀크를 받았다는 거 단종된자는 단종이 안 됐대요 선물치고는 까져있네요 마이프로틴을 받았다 진짜 냄새 맡아 봐 분유 냄새 나는데? 분유 냄새 형 얼굴이 잘생기니까 그냥 영상이다 그건 영상 아니고 저의 위원한 그룹이 그리고 또는 위원한 인스테리아 그래서 우리 인프라스트로로 우리는 세븐틴이 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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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마이프로틴 마이프로틴 이런 거 해야 돼 우리는 인스타가 항상 안 돼요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기까지만 밟으면 되죠 위험하지 않게 4미터가 좀 넘네 와 위박하셨네 이게 시키 하시면서 와우 소 이지 라이트 저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 마랑TV 전용 팬 회장님이 잘 보신거죠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 일단은 뷔페에 음식이 준비가 돼있다고 해서 저희가 출동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출동하는 사람이니까 말변졌으니까 인정 교자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뜻밖의 우리 마이프로틴을 일하시는 매니저가 롤을 한대요 당신은 다이아몬드 원인은 다이아몬드 원인은 다이아몬드 원인은 저는 정글 많이 игр었거든요 정글 정글 우리 캠브리지 유니버스티 팀 우리 캠브리지 유니버스티 팀 그리고 나초럴 챔피언십시프에 그리고 너가 승리하셨어? 네 캠브리지 캠브리지 캠브리지? 응 너는 잘 아는 것 같긴 한데 와우 지금 이런 카페 바게트 같은 거 바게트 같은 거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네요 와 필요가 있네 근데 어 모니터는 자 근데 뭐 이런 데서 잘 아죠? 그쵸? 지샤원 지샤원 아니지 아니 아니 이게 바뀌었네 두 개가 소금 Carry 어디가 샤넬 시캠브리지 서울 영화 너무 잘했어 봐봐 고마워 Fred 사회가 어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회가 내가 하하 3대역으로 캠리했는데 팀이신 거죠? 일단 진짜 팀은 존맛김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가도 정글탓 그리고 진짜 배인충 여러분들 맨체스터에서 두번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겨누간 꼬마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 인종에 대한 존중이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 안됩니다 와 진짜 크네요 축하 선수들도 운동하네요 여러분들 오 마이 갓 김에 어 보 소원님 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 전쟁이 나오는 거 같아 우와 예! 저기에 치맥이 있습니다. 진짜 치맥이 있어. 진짜 클라스가 엄청나요. 아 여기 얼음이에요? 와 진짜 얼음이네. 저거 좀 하니콤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또 하나의 케이크? 파인애플 케이크. 아 진짜? 저는 타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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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어요. 아닌가 다를까요? 뭐 산속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지금 새소리가 많이 들려서 좋아요. 아 정화가 되는 느낌이네요. 너무 크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 і거 aw! For less than that. 요즘 뭐라고 해? 놀래냐? 놀래. 아이고 놀 danke. 아아아악! 진짜 먹어야 돼. 참초를. 음, ㅁ. 에어! 에이. ㅇㅋ 너무 놀랬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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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먹어야 돼 삼초를 음 음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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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알아? 좋아? 비기백 안녕하세요 어, 죄송해요. 불안하세요. 재밌어. 너도 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태형 엉덩이에 뭐가 엄청 잔뜩 묻었어요. 이번에는 헤맨이 추축했지? 태형 엉덩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